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. 흔히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특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날에는 우리가 고생한 피부를 위해서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더 신경을 쓰곤 하는데요. 그런데 잦은 블라이, 열폼으로 고생하는 우리 두피를 위해서는 피부만큼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두피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.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로 힐링 타임을 주는 건 어떨까요? 이 작은 변화가 두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! 그럼 이제 소외된 두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? 얼굴 면적과도 맞먹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두피인데요. 이 두피가 사실 예민하다고 해요. 왜냐? 바로 이 모발 때문인데요. 이 모발이 있기 때문에 노화된 각질이나 아니면 피부 분비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이 방치되는 노폐물을 잘 순환해서 세포 주기가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도 맑고 깨끗한 두피를 위한 스카프 케어 샴푸가 꼭 필요한 거죠. 자, 어떻게 하냐? 지금부터 스카프 케어 샴푸와 컨디션의 놀라운 힘을 함께 체험해보시죠. 에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가 특별한 데에는 바로 이 성분에 있습니다. 깨끗하고 맑은 두피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있거든요. 자, 우리가 정말 두피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필요할까요? 바로 28가지의 허브 추출물 및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데 닌, 시카카이, 아로니카 등 정말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있어서요. 자극 없이 피부, 두피 상태를 원활하게 가꿔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모공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을 쏙쏙 뽑아주면서 각질 케어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.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2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더니 와, 그 결과가 진짜 놀라웠어요. 두피의 노폐물부터 피지, 각질까지 기존의 수치보다 확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. 와, 역시는 역시 에터미 제품 진짜 써보시면 바른 거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허브 민트 양이 은은하게 살짝 감도면서 시원한 쿨링감을 주더라고요.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자외선 공격을 많이 받고 뜨겁잖아요. 그걸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이런 쿨링감이 지속되니까 아마 계속해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. 깨끗해진 두피 상태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모발에 영양을 넣어야겠죠. 스카프 케어 컨디셔너로 영양을 가득 넣어보세요. 역시 샴푸와 마찬가지로 허브 베이스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는 아보카도부터 또 햇나 등 식물성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계열의 비오틴 성분까지 잘 섞어서 정말 찰랑찰랑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모발 수분막을 만들어주거든요. 이 수분막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와도 잘 유지하고 부드럽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고정하기 위해서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요.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엉기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컨디셔너 양도 많이 쓰게 되는데 스카프 케어 컨디셔너는요.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쓰면서도 머리가 쉽게 잘 풀어지고 정말 손이 스르르 들어갈 정도로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보기에도 예뻐서 자꾸만 손이 가는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2종 세트 가격도 너무 적혀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번 선물해보세요. 치약 칫솔처럼 샴푸와 컨디셔너도 늘 쓰는 제품이잖아요. 매일 쓰면서 건강해진 모발과 두피를 보면 아마 그 선물 받은 분들도 너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사실 두피랑 헤어 같은 제품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관리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따로 받기도 하는데 그 두피 케어를 특히 받았을 때 그 시원한 쿨링감 그 영혼이 오래 남아서 일부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곤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샴푸를 만난 뒤부터는 진짜 이 시원함이요. 그 관리 받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서 따로 돈 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. 같은 시간, 같은 비용이면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. 이제 좋은 성분 두피에 양보하세요. 절대 품질, 절대 가격 애터미의 스카프 케어 2종 세트 함께라면 건강해진 두피 관리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. 두피야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 신경 많이 쓸게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선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